자막 접수 아 그냥... 씨... 야! 안녕? 나 안 죽을 거야? 이거 어떡하냐? 너 이제 뭐하... 오! 야, 안 죽을 수는 있겠다. 오! 살았다. 너 와야 돼. 나 이거 파밍 네가 해줘야 된다니까? 아 진짜, 집이야. 아 빨리 파밍해줘.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파밍해 달라고. 자야 버렸어. 헐. 야, 거기 캤어? 다이아를 캤다고? 아니 다이아를 버렸다고 잘했어 내가 먹어서 누나 이기면 기분 좋을까봐? 어 너는 그렇잖아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니까 파밍을 할 수가 없어 기다리라구 제발 기다려 야 대촉하지 마라 빨리 와라 빨리 아 진짜 느리네 저렇게 느려 터졌어 오 왔어 야 뭐야 이거 어 뭐지 방금 어 내꺼 잠깐 멈췄었어 나도 뭐야 이게 케이크야? 어 케이크하네 저게 왜 나왔냐 쓸데없이 몰라 되게 쓸데없다 렉 걸려서 나간거 치고는 되게 안좋아 아 진짜 없네 핫 핫 뭐지?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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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하이토끼 나왔잖아 이거 일단 저거 파밍 파밍 좀 죽여 빨리 뭔 소리야 아 언제 다 죽여 저렇게 많은데 금방 죽으면 칼을 휘둘려면 죽어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파 아우 아파 갑자기 나한테 점프샷을 이 자식들이 이야 저리가 어 얘네 발바닥에 뛰어다닌거 봐 아 야 얘네 겁나 빨라 어 얘네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우 죽겠는데 어 아파 진짜 아파 아 죽었어 와 두끼한테 죽네 두끼한테 죽네 아 나 다시 데리고 가 하아 여러분 짐이에요 짐 짐입니다 짐 아아 나 어 누나 되네 이제 뭐가 돼 어 되냐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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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아 드디어 되네 아 진짜 아 진짜 멀리 갔네 아 나 떠먹었어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야 그만까 미치겠다 너무 많아 몇 개 있어 지금 아 이제 53개야 어 이게 뭐냐 쳐봐 쳐봐 어 아 그거 이상해 뭐야 어 어 본렙이다 헛 헛 헛 쟤 날 해치지 않는거지 아 아 아 아 너 살았네 그러게 나 센가봐 아 아 저리가 아 진짜 엄청 많이 나오네 진짜 헛 헛 와 밥 밥이다 아 나 진짜 오케이 됐다 아 저거 아까 그거다 쳐 쳐 쳐 쳐 아 왜 그래 진짜 아 진짜 인성마라 진짜 아 많아서 좋겠다 어 왜 내가 캐줘야되니 아 이거 같이 캘 수 있어 아니 아 뭐 캐 그것도 몰라 누나 어 오 와 오 됐다 이거 상대편 맞습니까 이렇게 내가 도와줘도 돼? 어 원래 다 돕고 사는거야 야 야 야 더 좀 갚는거야? 야 이제 다섯개 남아있어 아 아 나 죽을라그래 아 아 아 미치겠다 아 아 아 자꾸 몬스터 왜 이렇게 어 어 나 이제 다 파밍했어 다 됐어? 응 싸우자 응 아 드디어 싸우네 아 아 자꾸 자꾸 죽네 이리와 빨리 이리와 빨리 가자 오케이 싸우러 갑시다 우와 평화로운 곳이군 우리 지옥에서 벗어난 기분이야 그니까 살 것 같다 자 그러면 싸워보도록 하자 나 아이템 좀 버리고 오케이 오케이 빨리 왔어 이리와 이리와 아 진짜 하지마 진짜 아 아 아 자 됐어 하는거야 이제 응 누나 이거 응 시작하면 하는거다 알았지? 어 자 누나 이거 들어봐 좋은거 있니? 이거 들어봐 나 이거 있어 아 그래? 어 들어봐 어 어 미안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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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왜 뭔데 그래 나도 아까부터 이게 궁금했다고 속도가 줄어든거야 아 안좋은거네 늘어난거야 속도가 그래 안싸우니 싸우자 어 아 미안 나 싸우는건줄 알았어 인성을 어떡하지 진짜 너 지금 도망가는거야? 아니야 물로 갈라 그랬지 이리와 딱 서 이제 어 시작하면 싸우는거야 오케이? 응 하나 먹어야겠다 좋아 황금사과? 쭉 이따 싸우자 왜왜왜 황금사과 좀 없어지고 왜 그런게 어딨어 이것도 내가 먹은건데 자 준비 시작 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아 진짜 아 형 아 진짜 짱 황금사과 야 아 진짜 짱나 너 빨리 와라 너 제대로 와라 너 싸우고 있는데 왜 야 이건 진짜 반칙이지 아니 무빙에서 와 아 진짜 짱나 나 그거 있잖아, 내가 화살 준 거. 아, 들어왔어? 아, 완전 진짜. 너 어딨어? 아, 너 왜 이렇게 잘 싸? 와, 진짜. 아, 진짜 뭐야? 아, 큰일 났다, 고급파. 아, 쏘지 마. 쏘지 말라고. 싸우고 있는데 왜? 야! 아, 진짜. 아니, 이걸 못 피해? 아, 못 피해. 왜 못 피해? 아니, 진짜. 정신 없다고. 정신이 없어서 못 피한다고. 알았어, 3주 동안 가만히 있을게. 3, 2, 1, 야,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 어, 피했는데? 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잘해? 맨날 게임만 했나, 진짜. 아, 진짜. 아, 하나. 야, 가까이 왔다. 어? 뭐지? 어, 뭐야? 이거 잘못 먹었다, 아싸. 어, 뭐야? 이거 안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어, 뭐야? 잘못 먹었다. 나도 이상해.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해. 뭘, 뭘. 왜 이러는 거지? 어,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럭키, 럭키 포션이었는데? 분명 럭키 포션이었는데? 뭐야? 이거 속한 거야? 야, 낚였다, 이거. 아, 완전 낚였네. 하나도 안 보여. 어, 어, 어. 어, 겁나. 아, 자꾸 죽을라 그래. 아퍼. 너 한 발만 맞추면 내가 이긴다. 니가? 아닐걸. 너 피 한 칸 아니야? 아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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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죽었어? 죽었어. 너 죽었어. 너 죽었어. 너.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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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당했대. 하. 나 그 와중에 아직도 죽고 있어. 하하. 어, 찬. 찬님 어디 가셨어요? 네? 네? 어디 갔지? 하하. 죽은 건가? 아니요. 아, 죽은 거 같은데. 왜 안 보일까? 취향 저격당했다고. 하하. 누나한테 취향 저격당했네. 하하. 어, 내가 들고 있는 게 지금 활. 똥. 똥. 하하. 어, 나 죽을라 그래. 응? 빨리 살아야겠다. 어? 뭔 소리야. 어, 이거 야. 근데 이거 뭐냐 포션. 진짜 이거 대박이다. 사기네. 야, 깔끔하게. 빨리 누나 싸우자. 일루와. 뭐 어딨어. 오케이, 여깄다. 싸우자. 야, 뭐 깔끔하게야 내가 이겼는데. 에? 내가 이겼잖아. 응? 어이가 없네. 와, 진짜 어이가 없네. 뭔 소리야. 내가 이겼잖아. 이거 언제. 내가 너 이겼잖아. 너 아까 죽었잖아. 내가 다 봤거든. 이게 어디서 사기를 치마고. 뭔 소리야. 누나한테 취향 저격당한다니까. 취향 저격당. 너 나한테 졌거든. 너 아까 죽은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모를 줄 알아. 안 죽었어. 아, 나 아직도 아파. 나 아직도 아프다고. 진짜 말해 더. 아, 기다려. 뭐, 물 감출려고 그러는데. 야! 뭐, 뭐라고? 물 감출려고 그러는데. 어, 어, 어. 또, 또 죽어. 또 죽어. 어. 나 TP 좀. 분명 럭키포션이었는데. 어, 뭐야. 죽었어? 어. 분명 럭키포션이었는데. 아, 그니까. 너도 먹었냐? 어, 나 먹었어. 나 지금도 있어. 누나 멍청한 줄 알고. 아아. 봐봐. 이거. 어? 아, 분명 럭. 어, 그러네? 럭키포션만 봤어. 나 럭키포션인 줄 알고. 야, 나 이런 것도 있어. 쓰레기, 쓰레기 말한데? 추워보이지 않니? 그래서 누나가 나를 진 거야, 알았어? 어, 짱이지? 내가 이겼잖아. 야, 내가 이겼잖아. 야, 내가 이겼잖아. 자, 이만. 아, 야. 야, 내기야. 하하. 내가 이겼잖아. 오케이, 오늘은 어차피 내기 없었으니까? 어, 그래. 다행이다. 아니, 근데 내기 해도 너 맨날 애교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아니? 니 애교는 절대 듣기 싫고. 아니고 내가 하기도 싫고. 응? 모르겠다. 응. 그러면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응. 댓글로 벌칙을 받는 거야. 무슨 벌칙? 그건 시청자분들이 정하는 거지. 아. 어때. 시청자분들이 정해주는 벌칙을 하자고? 그럼 너가 받아야 되겠네, 벌칙. 너가 줬으니까. 아니, 다음부터지. 뭔 소리야. 하. 아, 다음부터? 마크 내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벌칙. 음, 좋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벌칙을 적어주시면 되겠네, 시청자분들이.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애교는 좀. 하. 여러분들 찬이 애교 별로 듣고 싶지 않죠? 네. 무슨 소리야? 어? 내 애교 듣는 사람들 지금 심쿵서 해가지고. 아. 아, 완전 싫어. 병원이 지금 만석이래. 아. 아, 너무 듣기 싫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자, 그러면 오늘 해본 판타지아 럭키블러 이라는 거였고요. 예. 플레르가 이겼어요. 보너스였으니까 제가 예보를 봐준 거죠. 그래. 그런 거죠. 그래 뭐 저 똥, 활이 그러니까. 똥알 그거? 똥알. 니가 준 똥알. 이게 똥알이야? 어. 똥같다. 이거 지는게 아니었어. 너 그거 한번 나 맞춰볼래? 이걸로? 낚시같아. 약한게. 낚시같아. 그래? 아! 아파. 쎄지? 어, 쎄. 그래. 몇 칸 하나 봐봐. 반. 반? 어. 내가 더 쎄네. 아, 진짜? 얘 별로 안 달아? 내가. 아파.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에는 우리 뭐 하기로 했지 누나? 원피스. 여러분 그때 많이 답답하셨죠? 이번에는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진짜 원피스 모드를 제대로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할 말 해요. 어, 다음에 진짜 원피스 제대로 할 테니까. 제대로. 네,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만 빠이. 안녕. 빠이. 내 얼굴 왜 이렇게 시커멓지? 이쪽으로 나와. 너한테 가려줘서 그런가? 살짝 움직. 어? 그게 시커멓이야? 지금 너, 아니, 어? 뭐지? 니가 봐도 시커메? 어. 어, 왜 그러냐? 응? 아니 얼굴이 엄청 시커메. 음, 누나 흑인. 뭐지? 현실반영이다. 현실반영. 아, 무슨 현실반영. 흐흐흐흐흐흐. еры의 탐구